국내 최고의 걸그룹 소녀시대와 FX에 이어 SM에서 5년만에 선보이는 걸그룹 레드벨벳! 신비로우면서도 중독성 강한 매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. 해피니스!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! 바람 안 봐도 해피바이러스 가득한 4명의 소녀들 레드벨벳! 데뷔곡 행복으로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. 저희 레드벨벳은요. 매혹적인 컬러 레드와 부드러운 느낌의 벨벳처럼 색깔있고 세련된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 오랜 연습생 생활 끝에 마침내 데뷔하게 된 레드벨벳! 레드벨벳의 리더를 맡고 있는 맏언니 아이린! 연습생 기간이 가장 길었던 멤버 슬기! 뛰어난 가창력에 악기 연주까지 가능한 웬디! 마지막으로 팀의 막내 조이! 첫 촬영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나올지 걱정도 되고 재미있어요. 막내 조이 씨 첫 촬영에 들뜬 모습인데요.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. 촬영 시작 전 살짝 긴장한 듯한 멤버들! 그러나 촬영이 시작되자 천연덕스러운 연기를 보여주는데요. 행복 뮤직비디오의 포인트는 바로 화려한 세트! 기존의 뮤직비디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독특한 기법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. 데뷔와 동시에 노래부터 패션, 안무까지 화제가 되고 있죠. 저희 안무는 딱 떨어지는 군무 위주의 구성보다는 곡에서 느껴지는 트로피컬한 느낌에 맞추어 레게스텝이나 비근감이 넘치는 안무 등 신나면서도 건강한 느낌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. 레드벨벳만의 상큼한 매력! 통통 튀는 깜찍한 안무 덕에 더욱 돋보이는데요. 그런데 레드벨벳 멤버들에게 숨겨진 또 하나의 컨셉! 멤버들을 상징하는 컬러가 있다는 사실! 상징하는 게 유니콘이에요. 그래서 지금 유니콘 티를 입고 있는데 머리도 좀 유니콘스럽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. 오늘은 유니콘 컨셉인 것 같아요. 닮았어요. 유니콘 닮은 슬기 씨 뿔에서 노래 나오나요? 레드벨벳의 데뷔에 의리의 SM 선배들이 지원군으로 나섰는데요. 선배님들의 기운을 받아 촬영에 박차를 가하는 레드벨벳!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데뷔만큼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겠죠? 처음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는 것 같아서 되게 감회가 새롭고요. 새로운 제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좀 기대가 되고 즐거웠습니다. 특급 신인 레드벨벳의 해피바이러스! 앞으로 더 많은 팬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. 저희 데뷔곡 행복해피니스로 열심히 활동할 텐데요.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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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